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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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는 말이야? 진짜 맞대 말이야 아 코니스 왔대 우와 후추 야 이기 아하하하 화나 나나나나나 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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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너 뭐지? ㅋ ㅋ ㅋ 왜 자꾸 울고 이러는거야? ㅋ ㅋ ~! ~~ ~~ 멈추지 않고 엄청 맵지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아, 다닌잖아 완전히休이니까 일제는 일제는 일제일 일제는 일제일 일제는 일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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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귀엽습니다. 에어컨가 전혀 없어졌어요. 진짜? 진짜? 신도는 신호자입니다. 응. 최근에는... 이렇게 하면... 아! ケーキ します しますよ ケーキ食べてた 持っていくよ せーの クラウステイ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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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めでとう クラウステイク クラウステイク ケーキ持ってくるねー あっ コークとかでもいいかな? コークだ ケーキ食べると同じになるかもしれない でもでっかいように蹴る でっかい こんな使うかな? 全部使わんかもいない えっ? えっ? キャベツがね、冷蔵庫にちょっと一個 キャベツ キャベツって感じあると思って キャベツあいつ キャベツ うわぁ、パーが本当にわかる うわぁ、パーが本当にそう うん、これっておいしいでしょ? オークよりも美味しいでしょ? 半熟をかける これ食べます どうぞ食べて 食べてじゃない だってみじん切った うぃぃぃぃぃぃ 주유니 시톡? 응 뭐 좀 더 사는데 이루 히토 혜진은 시오가가 니가테 맘밤이 스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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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키이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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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와 олог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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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와, 이쁘! 이쁘다. 완벽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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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콩땀에서 본 적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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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박. 네. 좋은데. 모연이네. 이쁘다니. 와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우, 그렇죠. 와우, 그런지. 파이팅. 고춧가루 엄청 즐거웠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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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네 완전히 다르다 난 거의 다른데 대빙해 만나서 앉아 안 먹지 않는다 안 먹지 않는다 안 먹지 않는다 안녕 3년 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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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게임을 해볼까요? 게임을 해볼까요? 게임을 해볼까요? 게임을 해볼까요? 누가 가장 빨리 나올까요? 오! 좋은 job!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볼까요? 응 1 2 30 30 40 40 17 18 18 19 19 19 19 20 19 20 19 20 20 20 20 20 20 ек 20 22 22 21 21 ゲームは終わるまで終わらない オッケーだよ オッケーじゃない オッケーじゃない 今は 今は 終わった? よし ちょっと おぐや いいからこのゲームします おやつに バイバイ 出たらいけませんよ ネ là バイバイ バイバイ もうちょっと もう二人に浅ぶのが疲れたね うん 足 landedね 疲れた本当に また sem登記しにする 経てない やっぱり時間がないです お母親がzasdroた Little Drーム 그 사이에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DNA 검사했잖아. 저희는 오늘 이 써클 DNA 키트로 저희의 유전자 검사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키트 안에 들어있는 면봉으로 다 이렇게 그리고 볼 양옆을 문지러줄 거예요. 아니 니 심쿠르잖아. 그리고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맛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 유전자가 담긴 DNA 키트를 페딕시를 통해서 보내기만 하면 유전자 검사가 끝입니다. 매우 간단. 매운 판. 그 써클 DNA 검사의 정확도가 99.9%래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쇼. 재밌는 거 위주로 한번 먼저 뽑아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인종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떤 피가 섞여 있는지. 근데 난 죽고 징과 66단. 그래? 너는 뭔가 나랑 달라. 어? 뭐야 이거? 안 달라. 사우스에이시아가 1% 그래? 인디아도. 아니? 그러니까 1% 인디안다다. 진짜. 많이 먹었으니까. 니가 꺼리는 스키가 리유가 있었다. 신기하다. 잠깐만. 너 이제 다음 뭐가 궁금해? 그 뼈키를 볼까요? 유전자 질병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라고 볼게요. 근데 나는 뭐가 좀 많은데? 나 빨간색인데? 나도. 근데 알아? 이건 진짜 있어. 진짜 소름이야. 우리 가족 중에 이 뼈키 있는 사람 있어. 그래? 이거 진짜 너무 정확해. 근데 나는 사실 이거 알아. 니가 그래. 그러니까 이건 맞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희 유전자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이런 거를 검사해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맞아 이거. 근데 일반적은? 일반적인 건강. 이거 진짜 맞는 말이잖아. 진짜 이거는 진짜 니 유전자 안에 있잖아. 응. 알지?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오늘 갑각적으로 알았어. 그니까. 너무 싫어해 이거. 수고해. 어? Ethan. 어? 아? 号하중. 인치와? 고어? 고하? 고하 르바이트 아이가. 고하? 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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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 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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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하. 고하. 어, 암유용 켄설. 고하. 꼭. 탁니다. 수고하. 나이드스. 나이드스. 자아~~ 자아 일본에 카아can 해 손이 흐흐흐흐흐ыс 숨이 가기yang 손이 흐흐흐're 손이 흐흐흐흐 안녕하십시오 카줄빈 학습지 학습지 지진의 방금 중 지진! 카줄빈! 진짜 이렇게 저 유전자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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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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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저는 진짜 이런 걸 개인적으로 되게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코타랑 같이 저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정말 싫어해요. 너무 간단하게 저희가 어떻게 건강을 살 수 있을지를 코칭을 받은 기분이에요. 이런 유전자 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설클 DNA 통해서 검사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여러모로 너무 유익한 검사였습니다. 원스로이. 아이큐가 유전자 그룹 많이 많이 높다고. 저희는 이제 아빠랑 서핑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서핑할 때 카메라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까부터 계속 eine sporad die 이거 파도가 생겨서 수영료로 가야겠군요. 이걸 왜? 이거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아직도 심장이 내 심장이 급식 아줌마 같대 급식해진 아주머니 같다. 아 진짜 웃겨. 안녕하세요 서핑 아저씨. 이게 무려 코타 엄마 아빠가 발리로 신영여행 가서 30년 된 모자래요. 대박이죠.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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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는 여기 렌탈샵에서 빌린 보드인데 약간 소프트한 보드래요. 초보자용. 여기 사장님이랑 뭔가 친하신가 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여기 whereAh. 우린 여기auen erm пон干 thing. 사령선bow님 calidad. 뭐하네요. 여기가 Johns Emerson아가 없어 수고이 진짜 키래 우와 앞도 무서워 수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신기해. 바이크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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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봐 색깔이 좋아서 빨개졌어 대박이죠 와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봐라 여기서 샤워를 해야 제일 무서운 일이 남았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나오기 싫습니다 여기 벌레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흠 그래도 아 그리고 코타는 여기서 샤워했어 여기 코타는 저기서 저렇게 야외 샤워를 했어요 저는 저는 이 안에서 샤워를 해요 와 완전 캠핑 온 것 같아 완전 너무 시켰다 너무 시켰다 맛있어 조금 밖에 안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것보다 저는 젤리피쉬가 더 무서웠어요 그게 너무 시켰다 아니요 저도 안에서 샤워 저는 이 안에서 샤워 내가 볼까 I wanna call out